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세상을 움직인 산업성교사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남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게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의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오늘 120명의 청년 그리고 산업인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2장에 성의의 충만함을 받고 모든 현장을 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최고의 축복을 누린 현장이었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산업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있는 대로 여러분들은 산업성교사예요 성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을 움직인 청년들이죠 여러분들은 청년산업성교사입니다 많이 어려운 시대죠 제가 오늘도 어제도 뉴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더 힘들어졌다고 하고 우리 전국에 근데 이게 우리나라 전국 얘기만 아니고 사실은 지금 미국과 영국, 일본, 전세계적인 영향인데 청년들이 더 많이 어려워졌다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기사 보면서 물론 우리 한화교의 청년들도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거 이제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세계 모든 청년들이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죠 지금 계속 메시지, 우리 신명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듯이 광야로 가는 지금 우리 청년들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세상을 움직인 산업성교사지 않습니까? 세상을 움직인 산업성교사는 뭔가 조금 다른 비밀이 있어야 돼요 뭔가 모르는 다른 비밀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은약이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은약과 복음이 없으면 우리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불신자 청년들 어떻습니까? 경쟁해야 되잖아요, 경쟁 그리고요, 회사 내에서 직장 왕따죠 이 직답 얼마나 심한지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바로 했거든요 그때가 21살인가? 20살, 하여튼 그때도 보면 그 당시에, 지금 30년 전 얘기인데 30년 전에도 이거 있었어요, 직다 직장 왕따가 있었어요 다행히 저는 왕따 안 당했는데 직장에서도 왕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기 좀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 다 경쟁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더 중요한 자리에 가면요 이거 있어요 얼마나 이 사단이 살아서 여러분들 직장에 역사하는지 완전히 속임수, 음모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위죽에 올라갈수록 굉장히 당합니다 제가 우리 뇌연구원이라고 있거든요 뇌연구원분하고 달합방을 했어요 이제 달합방을 했는데 미국에 조지아 대학에 뇌연구원 대학원까지 하고 거기서 부교수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대구의 혁신도시의 뇌연구원으로 돌으셨는데 참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할 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위죽에 올라가면 지금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제가 그분하고 달합방 하면서 이분이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진짜 너무 너무 힘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너무 제가 무슨 산업기관을 호칭 안 해야 되는데 제가 모르고 호칭을 했는데 내용을 얘기를 못 해주겠는데 여러분도 왜 높은 자리로 갈수록 이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겁니다 이분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데 이왕 얘기했으니까 얘기하시고 고위직으로 갈수록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대학 또 대학에서 부교수까지 하다 왔고 그쪽 라인이 전부 다 국내 대학 라인인데 국내 대학에 있는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완전히 뭐 그러니까 여기 못 있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합방 하면서 계속 보금 얘기하고 말씀 주고 은약이 이렇다는 거 얘기하니까 이분이 그걸 알아듣고 그 힘을 낸 거예요 세상이 이렇다니까요 세상이 세상은 좀 죄송하지만요 돈에 미쳤기 때문에 청년들도 그렇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처음부터 돈에 미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과 마귀, 귀신들에 의한 경쟁, 직장의 왕따 또 여러분들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이거 굉장히 많아요 심각합니다 견디지 못한 만큼 그래서 제가 우리 그분하고 달합방 하면서 말씀 주면서 계속 보금이 답이고 은약이 답이라는 걸 설명해 주니까 이분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안 그러면요 직장이 이상해요 그분 말로는 거기 직장 가는 게 지옥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지옥 아니 그 좋은 자리 좋은 데인데 어떻게 그게 지옥으로 변하느냐 그래 됩니다 이거니까 여러분들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주도 어떤 물음을 만나서 보금 쭉 설명하는데 이 말 얘기하는데 그냥 웃더라고요 안 믿어지니까 이 사단 얘기하니까 그냥 웃어요 그냥 웃는데 조금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웃는 이유가 저를 비웃으려고 웃은 게 아니라 안 믿어진다는 의미의 웃음을 짓는 거예요 당연히 영접은 안 하셨어요 근데 보금은 정하게 정했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현장 가보세요 직장 가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사단 뭐하기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의사도 만나보고 많이 만났잖아요 지금도 달아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장님 달아방하잖아요 제가 무슨 여기 식품회사 회장님도 달아방했거든요 그리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도 달아방합니다 그리고 정신 문제 있는 분들도 제가 달아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정신병원에서도 전체 예배 인도하고 그랬잖아요 제가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든 그냥 건강한 사람이든 다 만나봤잖아요 뭐 앞으로도 만나서 보금전 해야 되지만 죄송하지만 전부 다 사단 막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해야 되고 직장의 왕따 그 다음에 고위직일수록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S대 출신자들은 S대 미국에 있는 대학 근데 내가 보니까 미국에서 대학원 나오고 교수까지 했으면 S대보다 훨씬 나은데 제 머리로는 제 머리로는 근데 S대 나온 사람들은요 그거 못 받아들여요 자기 라인 딱 가지고 움직여요 이게 직장의 현장입니다 이게 고위직의 현장이에요 이거 없습니까? 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왜 매일 보금 항상 보금 오늘 우리 강담 메시지 우리 메시지 시간에 따라야 했잖아요 우리는 문제 없다 왜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보금과 언약이 있으면 문제 없어요 저는 너무 가난했어요 제가 유학할 때도 아니 돈이 없어 가지고 밥을 못 먹으니까 너무 비참 여러분들 왜 돈이 없어서 뭐 사 먹을 거 없는 것만큼 비참한 거 없거든요 이거는 인격이 없어져요 인격도 없어지고 내 자존감 그런 것도 없어져요 제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언약과 보금에는 없었어요 만약에 제가 언약과 보금이 없었다 아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가정을 해서 너무 미안하지만 저는 이거 알아요 사단 마귀 뭔지 알아요 이 땅의 모든 문제 사단 마귀입니다 그런데 저는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언약이 있잖아요 보금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되겠지 아니 내가 언약과 말씀과 보금이 있으면 광야에서 불뱀이 나왔거든요 정갈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보고 가래요 불뱀이 있고 광야에 정갈이 있는데 여러분들 직장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직장이 전부 다 경쟁해서 싸워서 이기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직장에서 얼마나 왕따 심합니까 조금만 저게 예수 믿어? 저거 왕따 시켜 심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높은 직업으로 갈수록요 여러분들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분 말입니다 가장 비참할 때가 뭐냐 그분은 미국에서 대학 대학원 교수까지 하셔가지고 미국식 사고를 갖고 있잖아요 식사하러 갔는데 자기 빼고 무슨 대학 라이마 그리고 무슨 회식을 하는데도 알려지도 않아 그런 이거요 제가 무슨 국내 대학 욕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대학 하는 것도 아닌데 직장 안에 이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거의 이 사단 얘기하면 또 없죠 안 믿어지니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직장이 불뱀이 나오죠 정갈이 있죠 먹을 게 있어요 광야 내 직장에 먹을 거 없어요 힘들어요 오늘 메시지잖아요 신명기 8장 11절 16절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단단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만들었고 여러분들 그 가는 길에 만나와 같은 음식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여러분들 추웠잖아요 직장에서 얼마나 춥습니까? 제가 이번 주도 저는 아무 문제 없는데 또 이제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제가 그런 거는 잘 휘발리지 않으니까 그냥 가고 기도하고 제가 전도학교 마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무도 없더라고요 불 꺼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이게 언약과 기도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 지역과 또 무슨 사업하고 장난하는 겁니까? 우리가 애들입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춥죠? 하나님이 언약 가진 복음 가진 결론 붙잡고 누리는 여러분에게 불기둥으로 이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너무 덥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들 너무 목이 마르잖아요 단단한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여러분들 목을 축여주는 그게 오늘 메시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언약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여러분들 놓아야 됩니다 돈에 놓아야 되겠죠? 사람에 놓아야 되겠죠? 돈과 사람에 놓아야 되는데 여기에 뒤에 누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니는 직장 안에 사단이 있다니까요 마귀가 있습니다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언약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렸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 사단과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지고 내 가정의 역사는 허감을 꺾는 거예요 그 신분과 권세에 줬잖아요 그걸 누리는 겁니다 돈 사람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도 모르게요 전쟁에 휘말려요 직장 내에 얼마나 싸움이 많습니까? 언약 모르면 이래되버려요 언약 딱 가지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깁니다 근데 언약이 없으면요 싸움에 휘말려요 그럼 여러분들 영적 상태에 탁 터져버립니다 딱 언약 가지고 있어야지 승리해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직장 생활이 이거 이래 됩니다 이거 그냥 이래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도 모르고 포로가 돼버려요 그래서 내 직장 내 가정이 감옥이 돼버린 거예요 숨 막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복음 전화하는데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거기다가 속고기 돼버리죠 허감나라에 완전히 속고기 돼버리죠 돈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 문제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돈은 내가 많이 하나님에게 응답 주시면 감사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많은 응답 안 주셔서 감사 근데요 전부의 기준이 되어있어요 허감 허감나라에 잡혀버린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들 이거 모르면요 유랑민족이 돼요 또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허터지는 허터짐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우리 직장이 이래 되어버립니다 경쟁해야 살아남고 싸워야 되고 또 저 사람을 같이 왕따 시켜야 내가 여기서 살아남고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들 자꾸 직분이 직분이 아니고 뭐죠 이거 여러분들 왜 직책이 자꾸 올라갈수록 이거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심합니다 이 존재가 얼마나요 그냥 보고 모르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달아빵하면서 말씀 전화해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이 맞아요 말씀이 맞다니까요 우리가 매일 듣는 이 보고 맞아요 여러분들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휘말립니다 여러분들 과장되고 부장되고 뭔가 직책이 자꾸 올라가면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더 심각해져요 그래서 정신문제오든지 아니면 술로 풀어야 되든지 아니면 도박으로 풀어야 되든지 뭔가 하여튼 이상한 방법으로 풀어야 돼요 아니 내가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러면 더 좋잖아 좋은데 더 시달려야 돼요 여기에 심각한 일에 빠지는 거죠 이게 세상 흐름입니다 이게 세상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살리기 위한 성교사로 불렀다 여러분들 성교사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복음 설명할 성교사 세상을 움직인 청년들 이걸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직장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지역에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업하려는 그 사업체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이 안 해면요 저버려요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내가 사단 얘기 계속합니다 다르방하면서 사단 막이 계속 얘기해요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자꾸 제가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제 자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이거 아니까 이게 지금 직장이고 가정이고 지역이고 국가의 상태니까 이거를 살릴 성교사로 불렀다 그래서 오늘 본론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복음을 가진 사람 진짜 이 참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돼요 그래서 거짓 복음도 있어요 왜 한국교회가 미국교회 유럽교회가 다 문 닫습니까 저는 이제 영국에 갔었잖아요 영국에도 유명한 교회 가보니까 좀 다 이게 문을 닫아 있고 진짜 술집으로 되어 있고 모스크 사원에 서 있고 그게 지금 영국 얘기예요 아니 굉장한 신학자와 굉장한 복음운동이 일어났던 그 교회가 왜 그래 됐습니까 우리 대구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있는 교회도 자꾸 문 닫습니다 왜 그래 됐습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있어요 복음하고 그리스도만 계속 얘기하면 복음 모르고 그냥 종교생활 쭉 해오난 사람들은 이 메시지 몰라라 듣습니다 그리고 화나요 우리 청년들도 왜 못 나오냐면 이런 메시지들은 화가 나요 못 견뎌요 그러니까 못 나와요 계속 못 들어요 맥은 줄 알아요 헌신해라 봉사해라 서로 사랑하라 그게 일반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뭐 얘기합니까 사단 얘기 그리스 얘기 은약 아니면 죽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있고 이게 있어요 같은 성경을 보는데 헌신 봉사 얘기가 눈에 더 들어와요 같은 성경을 보는데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2, 3, 7, 5,000 세계보금화 보금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들으면 못 견뎌요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냐 그냥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직장을 살릴 산업성교사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이런 거 못 들어요 무슨 9가지 세팅해서 위에서 나에서 전무후무의 응답 이런 게 못 들었습니다 뭐라 들었습니다 우리 다라빵에 어린이 찬양이 있죠 우리 다라빵에 어린이 찬양을 일반 교회 어른들한테 돌려줬어요 제가 일부러 혹시 제가 다라빵하는 뭐가 있어가지고 돌려주니까 아 이게 이제 어른들이 그거 찬양하는 거나 이런 거 붙더라고요 우리 왜 유치원 애들이 부르는 우리 다라빵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일반 교회 어른들한테 돌려주니까 아 이거 어른들 찬양이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 유치원 애들 위해서 만든 찬양이다 하니까 감정 놀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있어요 하여튼 이런 거 강조하면 그래 니들만 보고 믿고 니들만 잘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만 잘났어요 옛날에는 제가 저 자세였어요 우리 아 그게 아니고요 당신도 보고 믿어요 교회도 있겠죠 이런 자세였는데 아 이제는 시간도 없고 내가 살아봐요 내가 살아봐야 몇 년 더 살겠어요 이제 50 넘었으니까 30년 더 살고 내가 눈치 말라고 이제부터 내가 20대 때는 눈치 봤어요 아 일반교회도 괜찮아요 뭐 보고 믿겠죠 이게 이제는 필요없어요 잘 알아요 내가 미친다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뭘 눈치 보고 오냐 제가 이제 눈치 안 봐요 바로 복음 얘기예요 뭐 일반교회 복사 복음 알아라 복음 뭔지 아냐 그리스도가 뭔지 아냐 사단이 뭔지 아냐 요즘 내가 나쁜 사람 됐어요 제가 지난주 만난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서 사단 얘기하는데 피고서 있어요 이거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있어요 우리 지금 남아있는 랩런드 청년들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랩런드 청년들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참보고는 뭐고 거짓 보고는 뭔지 속으면 안 돼요 맨날 사단한테 당하잖아요 아니 장논데 여기 당하고요 권사인데 여기 당하고 안수 집사인데 여기 다 당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도행전 1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은 메시야 신약은 그리스도 그래서 내 죄 해결 내 하나님 만나는 문제 해결 그리고 사단을 이긴 거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 허감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오직 성령 충만 끝 138 참복음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끝 이 사람들이 생을 걸고 모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생을 걸고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했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 썼다 했습니다 오로지 오직 기도 복음 갖고 오직 기도 이게 우리예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맞아요 저는 너무 가난했거든요 공부할 때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오직 예수 끝 저는 가난하지 않아요 부자입니다 부유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있는데 내 직장 힘들지 않아요 그릴 수가 있는데 저는 내일 또 출근하거든요 직장에 내가 다니는 직장 너무 힘들어요 2천명이 한마디 하는데 2천마디 튀어나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 직장 동료들도요 복음 모르니까 모르는 게 아니고 참 복음을 하는데 내 직장 동료들도 복음을 하는데 순간 여기에 당하니까 5만마리 5만마리 일단 해결하잖아요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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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익하고 다녔 괜찮다 내일 출근해야 될 내 직장 여러분도 직장 말고 내 직장 머리 아파요 그러나 저는 감사해요 기쁨과 감사로 늘 저는 직장에 제일 일찍 출근해요 항상 제가 다니는 내 직장에 여기 이제 아파트 이사해가지고 이쯤인 카드를 쓰잖아 그래서 내가 직장명을 기록하는 거예요 왜 기록하지 내가 하나 적을 거로 그리고 쭉 했어 근데 그 소장님이 하나 회사 다니시냐고 내가 아 네 하니까 어디 어느 회사인지 참 이름 좋다면서 내가 이제 여기 하나교회에 목사여역 했거든요 소장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큰 교회 그 큰 교회 어떻게 젊은 목사님이 한신약 하길래 가만히 있었지 그래서 내가 딱 10초 기도하고 저 부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서 자기는 깜짝 놀랐대요 왜 젊은 사람이 목사한테 이거 하느냐 계속 가만히 있을걸 그래서 제가 부목사입니다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소장님이 교회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 됐는데 아 그 다음으로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소장님 아 목사님 이사 잘하셨냐 하고 아 네 잘했습니다 그럼 제 행동 거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쯤 내들어 이렇게 조신하게 다녀요 조신하게 쓰레기 잘 버리고 입주민 그 역할에 잘해야 되고 왜냐면 소장님이 내 신분 아니까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신분이에요 그리스도 언약 근데 내가 다니는 직장은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이 하나님 나라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나라 맞아요 왜 내가 혼자 일하거든 내가 혼자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다 네 마음 속에 이 존재가 자꾸 삐짓고 와서 하나님 나라 아닐 거라고 자꾸 얘기할 거다 여러분들 참복은 모르면 못 이깁니다 제 거짓말 한 거세요 참복은 모르면 못 이깁니다 저기 혁신도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엘리트가 모여있는 제가 어디까지 응답받았냐면 저기 최고 사람이 잘렸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다락방하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고 고백한 게 그거예요 그 라인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잘렸어요 너무 신기하죠 안 신기하나 그러니까 은약이 맞아요 은약이 맞다니까 내가 그거 체험했다니까요 아니 혁신도시에 최고 엘리트 모여있는 곳이 완전 사단 나라 사단 나라 근데 그게 최고 사람 다 잘라버렸어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그분이요 아유 목사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 느끼겠다면서 은약 가지고 보금 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의 응답을 누렸냐면 목사님 이제 혼자 식사하는데 너무 편하대 거기 연구원 같이 밥도 안 먹고 같이 안 놀아도 내가 외롭지 않고 너무 좋대요 응답하던 거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싶은데 왜 혹시 명예 그럴까봐 제가 그런 엘리트 집단에 진짜 제가 다 얘기를 못하겠어요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들이 모인 집단 아닙니까 사단이 없습니까 허감이 없습니까 현장 안 가보셨어요 엘리트 아니라도 평범한 여러분들 직장 없습니까 이거 참보금 이 얘기가 듣기 싫겠지 서로 사랑하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이런 건 들리지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니까 우리는 땅의 것 아니에요 위의 것 맞지 않아요 위의 것 참보금 갖는 청년되기를 주님의 의노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산업의 형태를 바꿔라 여러분들 이 산업의 형태를 다 바꿔야 돼요 분명히 사단 나라가 있어요 분명히 사단 나라에 있습니다 요소수가 왜 부족하냐 화학가 나온 나온 게 하고 다니고 있는 첫째 아들 첫째 아들 얘기입니다 요소수는 금방 만든대 근데 이게 안된대 그러니까 사다 쓰는 거예요 돈 안되니까 자동차가 올 4월달에 주문이었는데 내년에 나오는데 차가 제 차 말고요 어떤 분이 근데 왜 내년에 나와야 하니까 반도체 반도체 하나가 없대 그 반도체 나도 만들 수 있는 반도체를 왜 안 만듭니까 모든 기업과 산업은 돈 흐름 따라갑니다 돈 한 대만 안 만들어 당연하죠 기업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회사가 돈 안 되는데 말라고 그래요 돈 안 되는 건 과감하게 접잖아요 맞죠 근데 앞으로 4차 5차 산업혁명도 가보세요 그런 거 여러분들 전혀 상상 이상의 불필요한 것들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럼 눈치채겠죠 미리 보기 어떤 걸 미리 봐야 되는지 산업형대를 바꿔라 산업형대를 사도행전 9장 36절 42제를 보면 옷장사 있어요 옷장사 근데 이 옷장사 가지고요 지역을 바꿔버렸어요 이게 산업의 형태입니다 아니 그냥 옷장사 했는데 무슨 지역을 바꿨냐 보금 가진 청년 산업인이 옷장사를 하면서 지역을 완전히 뒤집어버렸어요 믿으십니까 저는 이걸 믿어줘요 아니 무슨 천단산업도 아니고 무슨 옷장사 했는데 지역을 바꿨다니까요 산업의 형태를 바꿨다니까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에 보면 가족장사 가족장사 그리고 군인 가족장사하고 이 군인이요 한 나라를 바꿔버렸어요 너무 신기하죠 별것도 아니잖아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대구공업대학에서 포장마찰을 했거든요 그런데 포장마찰을 하는데 주변에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신고해가지고 도망다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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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안 하는 시간에 또 발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3개월 만에 망했어요 문 닫았어요 3개월 만에 얼마나 주변에서 그런데 제가 만드는 음식도 아니고 기성품을 사다가지고 그냥 구워주는데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왜냐하면 자기들은 세금을 내고 임대료를 내고 장사하고 저는 임대료 없이 그냥 암단을 펴고 하면 되니까 대구공업대에서 여기 밑에 얼마나 신고를 하는지 그런데 신고를 하는 저 사람들 마음을 제가 이해되더라고 자기들은 세금을 내고 장사는 난 세금 없이 하잖아요 또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사와가지고 그냥 대충 구워가지고 맛없는 걸 팔았거든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잘 먹어주더라고요 대구공업대 학생들이 잘 먹어줬어요 그런데 3개월 만에 문 닫았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은약을 가지고 대구공업대에서 포장마사를 할 때 3개월 만에 문 닫았지만 내가 은약을 제대로 조금 내가 조금 이해했더라면 좀 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거랬다는 생각은 한 번씩 생각이 나요 그때 당시 내가 포장마사를 해봤으니까 그런데 이 산업의 형태 이거를 바꾸는 금탑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 포장마사를 내가 했지만 인기는 좋았지만 내가 주변 상가원들한테 인사드리고 저도 곧 이 가게 하나 얻어서 할 겁니다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도 하고 내가 뭔가 산업 형태를 좀 바꿔가는 응답을 누렸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생각은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지만 뭐 망하게 해야 제가 망해가 유학 갔거든요 안 망하고 잘했으면 제가 유학 안 가고 장로 돼가지고 여러분들 청년 부장으로 제가 앉아 있겠지 또 하나님 계획에서 망하게 해가지고 제가 유학 가게 돼서 목사돼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에요 절대 주권 그런데 산업의 형태를 바꾼다는 거 뭐냐 제가 포장마차를 해도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포장마차 하는 거 그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학원에 핫도그 파는 아저씨 월 수익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월 수익이 핫도그 내가 학원 장라를 때마다 핫도그 사 먹으러 가는데 뭐 사 먹어요? 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사장님 얼마 벌어요? 얼마 못 봅니다 뭐 2천만 원 이 카드로 산업의 형태를 바꾸셨구나 월 2천만 원 그것도 그분 세금 내냐 안 내요 세금 안 안 내고 월 2천만 원이면 잘 벌잖아요 산업의 형태로 바꿔야 되나 우리는 저 산업이 우습다 절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꼭 얘기할게요 직업에는 귀촌이 없어 내가 은약 가지고 그냥 이 직업에 올인하고 오 유 제 하면요 그 직업 가지고 산업 형태 바꾼다 그만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넥타이 메고 한 손에는 별 돈다발 원래 벅스가 돈다발한 뜻이에요 돈 별 돈다발 한 손에는 아저씨 무슨 햄버거 있잖아요 M으로 시작하는 햄버거 들고 제가 뉴욕 갔잖아요 정권거래소 뉴욕에 정권거래소 가면 황수 한 마리 있거든 근데 거기다 진짜 사람들 얼마나 바쁘면 한 요리 들고 뛰어다니는 걸 부럽다 월급 얼마 못 받아요 그 사람들 근데 흐름한 옷 입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집이 몇 채고요 핫도그 아저씨인데 학원에 집이 몇 채나 있고 올 2천만 원 벌고 뭐가 사람의 형태를 바꾸는 겁니까 여러분들 직업이 하찮은 거예요 이게 별 거 아닌 것 같아요 성경 보세요 성경 보라니까요 저는 직업란에 하나 적으니까 칸이 모자라서 교회를 못 적었는데 하나 적고 교회라고 적었는데 그냥 하나라고 적고 싶더라고요 제가 일본에 가가니까 오사카 그 일본 사람이 왜 매주마다 오냐는 거예요 내보고 일본 사람이 내가 하나 하니까 아 하나 컴퍼니냐 어 뭐 하는 컴퍼니냐 하길래 제가 영어로 이게 이제 부품이란 뜻이에요 부품 나는 이제 지교의 의미로 적었는데 지교의 우리 옷과의 하면 지교의 이렇게 적었는데 얘는 부품으로 이해해서 자동차 부품 하길래 아무 말 안 했거든요 저는 제 직업이 부끄러운 때도 있었어요 목사 부끄럽습니까 목사 이게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고 하니 목사 아 뭐가 나오냐 그러니까 영 안 물어봤어야 했는데 또 물어봤네 나 항상 궁금한 걸 물어보니까 그 저기 은행원님 영이 뭐예요 아 이거는 직업뿐이 없는 그냥 영 1도 알고 영 이 목사라 근데 괜히 물어봤지 그러면 부끄럽든지 그래가지고 나왔지 그게 제 직업이에요 저는 제 직업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다 이거 여러분들 직업이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절대 못 바꿔요 옷장사 가족 팔고 군인 부끄럽잖아요 뭐 3D 아니면 무슨 아니면 무슨 드론 택시 운전사 뭐 우주 산업 개발 여행 과장 이게 어떻하죠 넥타이 매고 별다방 들고 다니고 뛰다니는 게 부럽죠 산업의 형태를 못 바꾸는 청년들 산업의 형태 절대 못 바꿔요 그런 청년들은 저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저는 제 직업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지도 않는데도요 저는 목사예요 하고요 근데 왜 그렇게 바뀌었냐면 저는 제 직업에 대해서 이제는 떳떳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내 직업이 산업의 형태를 바꿔라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이거 아 이해되어야 된대 어떻게 이해시키지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거 아셔야 돼요 성경이 여기 이렇게만 되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띵 나오는데 그냥 자조장사예요 근데 이 자조장사가 교회를 세웁니다 제자를 키웁니다 아니 그냥 자주 장사하는 사람이 무슨 교회를 세우고 무슨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키웠습니까 산업의 형태를 바꿨다는 거예요 산업의 형태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누구였냐 그냥 천막 만들었어요 천막 근데 이 천막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로마를 보고만 해버렸어요 천막 만드는 사람이 로마를 보고만 했다니까요 제가 아 이 친구 참 이러면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가 좀 친한데 PK예요 성공했어요 근데 뭐 성공했는지 알아요? 얘가 뭐냐면 총수업체예요 지하고 PK인데 지가 알고 PK하고 친구 세 명이서 총수업체예요 근데 얼마나 깨끗하게 총수하는지 PK예요 PK 총수 세 명이 아는데 그러니까 너무 깨끗하게 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소개해 줘가지고 소문이 난 거예요 아 젊은 애들인데 아줌마보다 너무 잘한다고 그러니까 완전 그 일대에 총수업체의 일이 돼버린 거예요 산업의 형태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 꼭 내 타임 외고 한 손에 별다방 들고 그게 직업입니까? 자칫하면 노예 돼버려요 노예 되잖아요 제가 법원에 달아빵을 하는데 법원 사람들이요 검사고 판사고 이건 뭐 얘기해도 되잖아요 누구 변사를 내가 얘기하 명예회에서는 아니잖아요 검사고 판사고 변호사고 매일 술 술 먹으러 가는 거예요 매일 왜 갑니까? 하니까 너무 힘들대 검사고 판사고 검사고 판사고 변호사가 매일 술 먹으러 가는 거예요 매일 이상한 눈사로 가가 이상한 짤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매일 전쟁이에요 매일 못 견디겠대 그게 좋은 직장입니까? 코로나 시대에 남의 이빨 들여다보면서 저처럼 매일 양치질하고 다섯 번 양치질하고 여섯 번 양치질하고 가그림까지 바로 가는 환자가 있습니까? 방금 점심 먹고 와가지고 아이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좋은 직업입니까? 우리 여기 치과 다니잖아요 그게 좋은 직업이에요 노예잖아요 그 냄새 다 참아가면서 그게 좋은 직업입니까? 산업의 형태를 못 바꿔요 사단인데 지금 제 얘기 진짜 청년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 상담하고 밥 먹으면 너무 죄송하지만요 여러분들 아직 그 환상 속에서 넥타이 별다방 한 손에는 그거 M 도그 개 뜨거운 도그 그런 것 돌고 달리면서 부럽게 생각해요 절대 못 읽입니다 미안하지만 성경에 로마서 로마서 16장 23절 보세요 식주인이 됐다 했습니다 식주인 식주인이 뭔지 알아요? 큰 사업처를 가지고 세계보금하는 모든 전도자를 도왔다 했잖아요 산업의 형태를 바꿔라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 직업을 가지고 이 응답 누리길 주님으로 추천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양보한 것이 아닌 양보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강남 말씀이에요 정복한 성교사가 되라 여러분들 정복해야 돼요 이 성교사가 되라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만들 하나님 나라로 만들 정복의 성교사가 되라 이게 여러분들 직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일 가는 이 직업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나 집보다 여가 더 좋아요 그래서 제 사무실 가면 다 있어요 먹을 거 있고요 난로 있고요 하여튼 컴퓨터 다 있어요 집에 없는 거 다 있어요 다 갖다 놔요 저는 여가 직업이 더 내 직업이 더 좋아요 가고 싶지 않아요 집에 직장이 더 좋아 저는 직장 출근할 때보다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이만한 문제가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왜? 나는 문제 아예 그럼 문제 아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따라하세요 내가 너무 커서 따라해가지고 내 주위 삶 다 놀라고 문제는 아니다 내 얘기 그럼 내 주위 삶이 없구나 왜 문제입니까 정복해야지 맞아요 내일 출근길 행복하게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살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영세전에 감추었던 복음 이미 창세전에 그 복음 그 복음이 아홉 가지 세팅으로 오늘 말씀 주셨죠 위에서 나에게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이거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해됩니까 저기 혁신도시에 지금 응답 받았지만요 지금은 그때 야 뭐 그런 S대 같은 인간들이냐 서울대 아니에요 세종대도 있고 세종대도 있고 명예훼손 또 들어올까봐 나 그냥 S대 캤어요 뭐 세강대도 있고 세종대도 있고 서강대도 있고 S대 하여튼 이게 사단 아닙니까 사단 나라 없습니까 그 사람 감정세우면요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그 엘리트 집단들이 이런 어휴 진짜 내 참 이거 다 속 시원하게 구체적으로 내가 얘기를 해줘야 돼 그분은 저한테 구체적으로 얘기해줬으니까 아홉 가지 세팅 이해됩니까 위에서 오는 거 내게서 오는 거 하나님의 것 이해됩니까 이게 우리는 이해되지 로마서 16장 25절 아 26절 그 복음이 지금 나타났다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천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을 살리는 응답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 지금 뭐 취업 준비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가 불신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까지는 청년 아닙니까 그리고 16장 27절에 보면 영원한 것 우리 영원한 것을 움직이는 것 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이해되냐 이거죠 이게 이해되느냐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우리 청년 가는 모든 현장이 정복되기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말씀 뱉습니다 오늘 우리 강단에서 줬잖아요 여러분들 결론 아예 없는 사람 있죠 결론에 아예 없는 사람 있어요 헷갈리는 거예요 직장 가면 경쟁해야 되고 또 직장 왕따 시켜야 되고 직장 왕따 당해야 되고 그리고 저 사람을 음모로 빠뜨려야 돼 왜 다 저 사람을 빠뜨리는데 내가 또 안기면 안 되니까 사단의 나라 아닙니까 저는 제가 우리 둘째 아들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냐 왕따 당하는 친구 되죠 그리고 불쌍한 애 덜 챙겨요 제가 둘째가 내 고등학교 때 내 모습이었어요 어쩜 저래 닮았는지 그때 내가 안경 안 꼈는데 둘째가 좀 날카롭게 좀 무섭게 생겼어요 물론 이제 꼰투도 하고 유도도 하고 해서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애가 좀 그래요 인상이 접근을 못해 그런데 얘가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거 당하는 애들 때리고 당하게 하는 놈들 때리고 당하는 놈 좀 도와주고 의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많아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나는 첫째에도 멋있지만 둘째에는 더 멋있는 것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 어느 집단에 가든지 이겁니다 언약가진 랩런트라면 직장 왕따 당하는 결론가진 아라면 당연히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있습니까 이거 결국 결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다니는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약하고 최선도 하는데 나를 다 어렵게 만들어도 괜찮다 어차피 뭐 불밸도 나오고 정갈도 나오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괜찮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 가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있죠 부부 문제 있죠 자녀 문제 있죠 내 가정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괜찮아요 내 때문에 내가 언약이 있는데 내가 결론 갖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데 문제 없다 문제 없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는 요번주의 모든 현장에 세상을 움직이는 산업성교사의 축복 누리기 주님의 면을 추원합니다 하나님 이 응답의 축복을 우리 청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가정 어떤 직장 어떤 사업체든지 또 어떤 학교 현장이든지 보금으로 바꾸는 청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